프로 끝나고 뭐 할지를 예측이 안 가요, 저가. 나는 감독 코치는 절대 안 할 거야, 일단. 나는 감독 코치는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보여. 일단 롤이 그리고 솔직히 감독 코치가 해외 축구처럼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 S급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을 이기진 않잖아요. 막 해축 봐봐, 막 감독 뒤에서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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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헤이! 이렇게 다 오더 하잖아, 근데. 롤은 뭐야, 그냥 그 부스 안에 갇혀가지고. 아, 얘들아 이거 해야 돼, 근데 들리지도 않잖아. 축구파는 막 감독 노림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헤이 축은 막 감독들이 진짜 연봉을 정말 많이 받고. 진짜 막 유명한 감독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그 감독의 사단들도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면 내가 뭔가 감독에 흥미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내가 그 보람 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슝행님 저희 기아 타이거즈 좀 살려주세요. 어이구! 자, 네이버 뉴스에서 해축 보다가 우연치 않게 순위를 봤는데. 어이구, 파이팅입니다. 이즈리얼! 안녕! 거기 너 맞지? 어? 난 여깄어! 난 조이야! 어디갔어? 네버 뉴스에서 수면대 아리를 노려. 야, 메오검 풀로 피해야지. 이 친구. 긴드레드 친구. 잘 가시고! 으아악! 피하고! 레오나이. 이거 진짜 이건 막아야지. 이건 진짜로.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건 잘 써울만 하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와, 큰일 날뻔. 만년설이. 오우씨. 야, 아리 필, 아리 필. 가자. 맞혔어, 맞혔어, 맞혔어. 죽여, 죽여. 그렇지. 아, 까비. 아깝다. 아, 탈익. 이 자식. 아, 탈익이래. 샤코 진짜 이 자식. 미쳐버리겠네. 정말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잡아줄 수 있잖아, 저런 거는. 이쯤? 까비. 잘 가시고. 오늘 방송 너무 재밌네요. 혹시 탈리아 가능하신가요? 안되면 그냥 옥상 까고요. 사람 한 명을 내가 살렸다. 내가 사람 한 명을 살렸어. 내가 너의 저주를 풀어주겠어. 우리 탈리아 잘못 없어. 아, 까비. 풀을 박는데? 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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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풀. 뭐임 이거. 아니, 칼부전 건드렸다고 풀을 박아. 오라해, 에코 오라해. 에코 커몬. 마을 박아버드. 쏠이. 나는 selfish하러 beat 할거 같습니다. 고마운 prá subsid이다. employment을 좋아하와 함께ars what he will do. 고마운. ㅎ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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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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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에코 죽여 말도 안 돼 이거 탈리아 궁은 두꺼운 벽도 넘어진단다 이걸 못 잡냐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나이스 WQ 맞으시고요 안녕하세요 탈리아 사기인데? 말이 안 된다 챔피언 탈리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아니 건너뛰기 싫어 빨리 보여줘 나의 딜량이 몇이었는지 빨리 보여달라고 탈리아 너프해라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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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실 를 동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